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3회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제3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세션의 사회를 맡은 문화예술위원회 의원 정정숙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는 이번에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자 전망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4일 동안 각 하루마다 두 세션씩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미래 문화예술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의 세션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세션 3은 예술의 가치 확산과 민간호원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고요. 발제자가 두 분이 계시고 토론자는 네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 발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한 문화예술 후원 매개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위한 기업과 예술의 협력 관계를 기업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구성된 세션에 참여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문화예술 후원 매개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미회계법인에서 일하고 계신 김재중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로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위한 기업과 예술의 협력 관계,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해 주실 GS 칼텍스 예울마루의 기획 홍보팀 팀장을 맡고 계신 한상범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발제들에 대해서 다 저희가 듣고 나서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 네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후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임주연 센터장님입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연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 이영주 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론자는 마인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예술치료 솔루션 컨텐츠를 만들고 계시고 유통하시는 회사의 이사이시고 그 다음에 ESG 공간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시는 언더스탠드 에비뉴의 자문위원이신 김민지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계신 함께 걷는 아이들 사무국의 유원선 사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은 약 두 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먼저 이제 김재중 연구원님께서 20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어서 한상범 선생님께서 20분 정도 발제해 주시고 나서 토론자들께서는 약 10분씩 40분 정도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제자들께서 이 질의 한 내용이나 논평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나서 지금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손을 들어서 표를 해 주시면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면 그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제가 질문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한 문화예술 후원 매개기관의 역할 김재중 위원님 지금부터 발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미혁의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김재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후원 매개기관의 역할인데요. 최근에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기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데 오늘은 코로나19로 우리 문화예술계가 엄청나게 큰 타격과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다양한 문화예술계의 재원 조성을 위한 후원 매개기관 혹은 후원 매개단체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초에 시작이 됐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우리나라 산업 환경이 겪은 변화는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침체기를 겪었는데요.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업별로 충격을 받은 강도가 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산업 분류에 의한 산업 종류 중에서 집에서 일해야 되는 재택이나 혹은 온라인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한 비대면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이게 산업별로 재택근무의 비중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정보통신이 제일 재택근무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겠죠. 아래를 보시면 예술, 스포츠 여가가 있는데 그 비율이 다른 건설업이나 보건복지, 너무나 잘하시는 숙박이나 음식 같은 다른 산업들과 같이 굉장히 재택근무의 비중이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소비자, 즉 관객을 직접 만나서 자신들의 어떤 결과물을 보여줘야 하는 예술계의 피해가 좀 부가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고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예술계 활동, 예술단체, 예술인의 활동이 주로 등과 동시에 고용 기회가 급격한 감소를 겪었습니다. 또 그것에 따라서 문화기반시설이나 공연장 같은 것들이죠. 문화기반시설의 인근에 있는 매출이 함께 감소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이런 일반적인 관람객들, 일반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나 문화예술 교육과 같은 참여 기회가 또 줄어들므로써 상실감을 겪었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걸로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라고 해서 문화향유나 공연이나 이런 예술작품 발표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이런 문화 격차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거나 혹은 계층 간, 경제적인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관객이 이탈하는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공연예술이나 문화예술을 즐겨보려고 했던 잠재관객층까지도 이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이 줄어든 내용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문예 영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1년도 상황은 지금 집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5년부터 전체 문화예술 활동량 건수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표는요. 4만 2,900여 건에서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0년도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꺾여버렸습니다. 이러한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사회적 영향에 의해서 문화예술계의 활동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런 활동의 변화에 의해서 실제 문화예술계가 어떤 타격을 받았는지는 정부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사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를 보면요. 19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 수입액이 16억 4,500만 원 정도였는데 20년도에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전문예술법인에는 아무래도 지자체사나 출연기관이라든지 큰 공연시설,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연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예술단체만 다시 보면 1억 2,700만 원의 수입 평균이 있었는데요. 20년도에는 그 금액이 9,900만 원으로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지원이 우리나라 문화예술단체에 상당한 재원의 비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요. 그 외에 되게 작은 부분인 전문예술단체 기부금을 보면 19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역시나 20년도에는 그 숫자가 아주 조금 줄어들어서 1,032만 원에서 1,005만 원 정도로 줄어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문화예술 활동량의 감소와 더불어서 평균 정체 상태, 실제로는 기부금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 전체 기부, 전문예술단체에 기부한 액수가 역시 50% 정도가 감소를 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정체 상태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기부금의 비중 같은 것은 역시나 반토막이 난 것과 비슷한 비율까지는 아니지만 3.2%에서 2.4%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공연예술 시장의 위축하고도 또 직결되어 있는데요.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2021년도에 이거는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의 자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매 건수의 비중을 보면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굉장히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죠. 2019년은 하반기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체 숫자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다시 조금 더 회복세를 보여서 20년도 대비해서 한 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1,732억 원 정도에서 다시 3,023억 원 정도의 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 산업의 전년 대비, 방금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은 매출의 생산적인 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용 부문에 있어서는 전체 산업의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20년 대비해서 2021년도에는 증가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창작예술여가 종사자인데요. 창작예술여가 종사자가 21년도 2월 대비해서는 22년 2월 그러니까 올해 2월이죠. 1.3%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역시 제가 한정된 지면이라서 다 수진을 못했는데요. 그런데 2년 전인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2년 전인 2020년 2월 대비해서는 오히려 3.1%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산업의 전년 동기 대비 종사자 증가율이 1.7%의 플러스를 보였다면 이 창작예술여가 부분의 종사자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만큼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이런 창작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분들의 고용 감소가 굉장히 큰 폭우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복세에 접어든 공연예술 시장 같은 것을 보게 되면 20년도에 비교해서 2020년, 21년, 22년도에 다시 큰 폭우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2022년 말을 기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공연예술 시장을 한정지어서 생각한다면 회복세를 넘어서 다시 성장세로 전환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상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연예술 시장에는 연극이나 음악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많이 즐기고 시장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뮤지컬 시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예술의 세부 장르로 들어갔을 때 회복세는 장르별로 편차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2020년, 21년, 22년 이 사이에 비록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좀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이런 환경의 변화를 겪는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이런 공공기관, 특히나 민간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 후원을 도와주는 매개하는 기관은 혹은 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문화창조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이 무려 1년 사이에 7,500억 달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연세방응 효과, 그러니까 부가가치 생산에 의한 것에 문화예술의 활동, 문화창조산업의 활동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효과까지는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수치적인 의미로는요. 이 보고서는 문화창조산업이 가지는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가치,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수치화된 손실행만으로 측정하는 건 안 되고 그리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에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 손상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 경험, 즉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한 횟수를 보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민 문화예술 활동 조사, 예전에는 문화양수 실태 조사라고 했죠. 그 내용을 보면 2019년 대비해서 20년, 21년 계속 관람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조사에서는요. 물론 스포츠가 포함된 거기는 합니다만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 경험이 19년 대비해서 20년의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후원 매개 기관의 역할, 이렇게 국민의 문화예술 경험이나 참여하는 비중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면에 비록 공연예술 시장에 한정돼 있긴 하지만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내년, 내후년에 다시 한번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은 그러면 이런 문화예술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분야에 나중에 어떤 분야에 기부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문화예술 스포츠가 역시나 이것은 정경연에서 조사하는 보고서에서도 문화예술과 스포츠가 같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문화예술 스포츠에 대해서는 2.0%만 나중에 기부하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제가 또 한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복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순위로 꼽은 것은 표에 보시다시피 사회복지나 자선에 대한 내용이지만 복수 응답을 했을 때 문화예술 스포츠가 8.1%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대 우리나라 기부 분야의 1순위가 문화예술이 되지 못할 거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8.1%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예술 분야는 이러한 공공지원 외에 민간 재원을 또 끌어들일 수도 있는데요. 이 표시는 민간 재원을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수요 주체인 문화예술계로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재정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비슷하게 옅은 음룡으로 되어 있는데 직접 하거나 공공이나 민간의 매개 조직을 통해서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들의 재원을 자신들이 원하든 혹은 원하는 분야에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매개 조직을 거치는 경우에 이 매개 조직은 우리나라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비영의 단체가 매개 조직, 매개 조직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할 거나 직접적으로 하지 않거나 그 수치는 구분은 되어 있지 않은데요. 기업이 매세나 분야에서 2021년도에 인프라의 한 60% 가까이, 미술 전시의 10.8% 교육, 클래식, 이러한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기업이 매세나에 점점 더 많은 신경을 그리고 세우고 ESG 경영하고도 관련해서도 앞으로 기업 매세나는 전망이 아예 어둡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문화예술 후원, 문화예술 기부는 굉장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후원 분야에서 낮은 문화예술 후원 인지도,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통계청 사회조사에 향후 기부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낮은 문화예술 후원 인지도와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예술에 대한 가치 인식의 개인별로 모두 편차가 있겠지만 공감대를 조금 더 올려서 예술이 얼마나 우리나라, 우리 한국에 중요하다는 것을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작업, 활동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문화예술 후원의 매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문화재단 혹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이나 상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관리감독을 받는 출연기관이고요. 대부분의 예산이 지자체 예산으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일부는 지역문화재단의 직접 중앙정부나 중앙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보조금을 일부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지자체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핵심은 지역문화 활성화의 실행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발생하는 문화예술의 향유나 창작지원, 교육사업 같은 것들을 실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가 아니고 상당수의 지역문화재단이 또 지자체로부터 문화관련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직접 소속 단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은 재원은 보통 출연금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건 예산 과목이긴 하지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나 자본적 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급, 그리고 또 민간경상사업법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 과목이 설정되어 있지만 좀 전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예산이 지자체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에 입장료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무료가 아닌 경우에 하나야 수강료가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일부 재단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기금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도 하는데 그 금액은 아주 미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점점 더 많은 재단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원 구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출연금이나 보조금 이외에 자체 수입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많은 지자체 산하의 지역문화재단들이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지역문화재단이 매년 받고 있는 경영평가의 자체 수입률이라든지 각종 지표를 통해서 지자체로부터 받는 출연금 이외에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평가에 포함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재단의 후원 매개활동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역문화재단이 후원 매개활동을 통해서 발생된 기부금은 직접적으로 예술계에 도움을 주죠. 예술계 창작활동이나 관련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고 지역문화재단의 입장에서는 이런 지역 지자체로부터 받는 요구라든지 혹은 이런 경직성 예산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른바 사업 내용이 결정되어서 지자체로부터 보조되는 예산 말고 기부금 사업, 일종의 후원 매개활동을 통해서 발생된 기부금을 통해서 지역문화재단이 평소에 지역의 특성이나 환경을 반영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업들을 또 예술계, 예술단체와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요구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 광역은 17개 전체고요. 이런 후원 관련된 시스템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은 광역문화재단은 모두 다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47개 수도권에 있는 기초문화재단에서는 31개 재단이 이런 관련 사업이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재단들이 관심을 갖고 관련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후원 시스템 또는 후원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의 비율이 높다는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예시를 드러났지만 아트서울 기부투게더나 아트레인 문화 2분과 같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 운동과 같은 후원 브랜드를 만들어서 기부금을 모집하는 형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보다는 매개의 역할, 그러니까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아서 예술단체에 전달한 형태가 대부분이었고요. 최근 또 확산되는 추세였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코로나19로 약간 영향을 받아서 일부 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이 줄어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활동들이 이렇게 집계를 해보거나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적지 않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공유나 그리고 다른 후원 매개 조직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벤치마킹, 그리고 우수 사례든 혹은 실패한 사례라도 공유를 통해서 확산하는 기회가 지금까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드러난 숫자만큼이나 기초문화재단의 후원 매개 활동 확대 가능성과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린 공유나 벤치마크 확산하는 기회도 앞으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표는 16년부터 표가 아니고 그래프죠. 16년부터 21년까지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부금을 제가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기부금 모집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일일이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분홍 색깔이 황토색 같은 게 합계고 점선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붉은색이 기초문화재단, 파란색이 광역문화재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 현재 81개 기초문화재단이 기부금을 모금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광역문화재단은 17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보니까 다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광역문화재단은 딱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감소를 한 추세인데요. 기초문화재단이 52억 정도에서 97억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물론 최근 들어서 기초문화재단의 설립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나서 각 재단에서 실행하는 기부금 사업의 숫자나 기부액이 늘어났다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비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설립된 초기 1년차, 2년차, 3년차 때 그리 큰 기부금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를 한다면 기초문화재단의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 단위에서 일어나는 메세나 활동 혹은 지역 단위의 문화예술 후원을 기초문화재단, 광역문화재단이 매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후원 매개단체의 증가 필요성은 지금 보시면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비영리 법인 중에서는 다섯 개 모두 메세나 협회와 세계 청소년 문화재단과 같은 비영리 법인이고요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문화재단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의 증가가 왜 필요하냐면 꼭 문화예술 후원법에 의해서 지정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문화예술 후원법에 의한 지정이 되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런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가 많이 생김으로써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문화예술계로 유입되는 민간 재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매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가 필요한 것은 이런 문화예술 후원 활동의 확대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구조가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문화예술 후원법에 의한 매개단체의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지금 비영리 법인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문화예술 단체를 경험을 했거나 혹은 문화예술 후원을 해본 경험을 개인적으로나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 인증, 지정되는데 진입 장벽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매개단체의 지정을 위한 신청 자격요건을 조금 더 완화할 필요는 없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네요.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 후원을 매개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현재까지는 우리가 보통 기부라고 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협찬은 이제 기부 영수증이 발행이 되지 않은 협찬 많이들 알고 계시는 개념인데요. 거기에 공동사업이라는 개념을 포함을 시킨다면 단순하게 기부 형태를 벗어나서 공동사업이나 협찬을 같이 좀 융합, 섞는 형태를 통해서 문화예술계를 유입되는 민간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재단이 보유한, 지역문화재단이 보유한 사업이나 시설을 활용해서 또한 기부나 공동사업이나 협찬 등의 형태를 통해서 민간지원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ESG 경영에서는 올해 한국메세나협회에서도 ESG와 문화예술과의 관계를 10가지 정도의 이유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안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ESG 경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부금품, 그러니까 현재까지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금전적이거나 현물 기부를 통한 문화예술 후원 매개활동에서 협찬과 공동사업으로 확대를 한다면 결국에 예술계나 예술단체에서 느끼기에는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 유무에 관련된 것이 아닌 문화예술계를 유입되는 민간지원이 많아질수록 재원구조의 포트폴리오 구성도 다양해질 수 있고 공공지원에 의존하는 현재 형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논의들이 앞으로 짧은 기간에 깊이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오늘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것이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매개활동 지원과 모금활동 지원입니다. 첫 번째 매개활동 지원은 지역문화재단이나 매세나협회가 또 지역별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로 알고 있고 마치 광역문화재단처럼 언젠가는 광역별로 저는 출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공모를 통해서든 통하지 않든 이런 매개활동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희망하는 재단이나 희망하는 지역매세나협회에 대해서 초기 혹은 도약단계 혹은 도약을 했다가 정체되고 있는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의 없는 민간 후원 매개단체 활동을 현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 지정되기 위해서는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 3년간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 수준에서는 아무런 실적이 없지만 그런 단체를 신규로 설립해서 의욕적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민간 후원 매개단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 개념처럼 예비형을 둔다든지 하는 식으로 선정 단계 이외의 초기 활동에 대한 금전적이거나 비금전적 지원을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활동을 좀 발굴하고 그것을 제한을 받거나 제한을 하고 지원할 형태에 예술단체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술 역량 강화를 하면 창작 역량 강화라고 해서 거의 100% 일반 보조금 사업에서 추진을 해왔는데 그것 외에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같이 민간 협력을 해서 민간 재원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서 예를 들면 모금인력 양성을 하거나 모금인력의 직업화라든지 혹은 기존 사업, 인력 양성 사업이 있죠. 예술인력개발원에서 하고 계시는 인력 양성 사업과 연계 교육과 인력을 또 파견한다든지 인력 파견의 문제는 또 예술인 복지재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공기관 간 지금 이런 벽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개별 사업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내서 그것을 예술계에 좋은 영향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새롭게 모색하는 기회도 좀 짧은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문화예술 후원 확산을 위해서 협력이나 지원이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공공사이드,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의 의의를 좀 부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공급자로서 우리는 문예진흥기금이 됐든 국가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예술계를 지원한다는 보조금 지원 정책 위주로 탈필해서 재원의 다양성이 좀 필요한 예술단체의 니즈를 발굴해서 물론 모든 예술단체가 우리가 민간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어떠한 니즈를 갖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서 그것을 그루핑한다든지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문화재단이나 메세나협회 예술위,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 복지재단 등 이런 문화예술계에 지원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민간예술계가, 민간단체가 재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술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70%, 80%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전체 재원 중에서 이런 특정 재원에 의존하는 공공지원에 의존하는 형태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간접지원 확대라는 것은 민간재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금전적인 지원 외에 다른 간접적인 지원을 확대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해당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나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아주 많은 부분이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사업에 한 단체에 두 분까지 두 명의 예술인까지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술단체에서는 어떤 분야를 채용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통 기획이나 아니면 일종의 단원들을 뽑게 됩니다만 예술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쪽에 펀드레이저 그러니까 모금 관련된 모금 인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단체에서는 그것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은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관련 사업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입사를 해서 처음에 모금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결국에는 현재 예술단체 사정상 환경상 그렇지 그 모금 관련된 일 외에 다른 일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술단체는 쉽사리 그런 펀드레이저 부분을 뽑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관련된 공공기관 예술이나 혹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실제 예술단체가 겪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시범사업이나 혹은 기존 사업에서 별도 트랙을 구분한다든지 해서 이런 문화예술단체 재원 조성의 다양화 문화예술단체에 유입되는 민간 재원의 확대 이런 내용들은 벌써 얘기가 10년이 돼가 실질적으로는 더 넘었겠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10년이 거의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초기의 논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 정부하고 예술단체는 보조금을 주고받는 제공자 수혜자 관계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예술의 가치와 혹은 그 예술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혹은 기업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후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협력관계라는 관계 설정에 대한 내용을 공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술단체 재정구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방향을 파악하거나 내용을 좀 알 수 있는 연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하고 또 그 예술의 가치가 확산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이 민간 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김재중 발제자께서 발제를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초기에 우리가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관객들이 이탈하는 그런 우려를 들을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 예술계가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는 그런 약간의 희망적인 힌트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예술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모금 활동뿐만이 아니라 매개자로서의 활동도 좀 더 촉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까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발제 한상범 발제위원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GS 칼텍스 예을마루에서 기획 홍보팀을 맡고 있는 한상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아마 보신 내용들은 김재중 연구원님께서 전체적인 우리의 지원 사례라든가 총론 위주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아마 기업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 이런 의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예술과의 협력관계를 표현할 텐데 오늘 제가 발제해 온 기업들은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사실은 제가 다 거쳐왔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속속들이 제가 경험한 것들 위주로 얘기할 수 있어서 이런 기업들 사례를 얘기하는 게 맞겠다. 표면적으로 되어 있는 표피적으로 홍보자료나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경험하면서 겪어보면서 이 사례들이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 혹은 이 사례들은 좀 잘못됐었구나라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말씀드리면서 사례발표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기업 사례는 CJ입니다. 너무 개인적인 얘기이긴 한데 CJ와 연관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우연치 않게 많이들 오셨습니다. 사실은 임주연 센터장님은 제가 이제 거의 초창기죠. 처음에 CJ에서 문화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이 건물이 예전에 문예진흥원일 때 문예진흥원에 계셨고 저는 CJ 홍보실의 문화지원 담당자로서 지정기부금 업무를 처음 해보려고 여기 왔는데 고풍스러운 건물에 너무 매력이 넘쳐서 너무 좋다 여기 그러면서 처음 뵙고 실무 상담을 받고 문화지원 활동하시면 이런 지정기부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던 분이 우리 임주연 현재 센터장님이셨고요. 또 같이 토론 오신 우리 김민지 이사님은 저랑 CJ 문화재단을 제가 처음 만들 때 CJ CGV의 아주 유능한 홍보 담당이셨는데 제가 스카우트해서 같이 문화재단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족이 좀 길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좀 말씀드렸고요. 이 얘기를 조금 풀어가는 건 뭐냐면 CJ의 문화지원 활동은 사실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인간사랑, 자연사랑, 문화사랑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까 연구원님이 통계청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너무 공감하는 자료 중에 뭐가 있었냐면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금을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였어요. 저희 역시도 사회공헌 활동에 문화지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회복지적 측면으로 푸드뱅크 사업이라든가 또 자학금 지원이라든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사업이 메인이었고요. 세컨이나 서드 정도 되는 문화지원 활동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양한 경험치들을 저희가 생산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룹에서도 우리가 이제 종합식품회사에서 생활문화기업이라는 대기업으로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어떤 사회공헌 활동도 고민해봅시다 해서 처음에 나눔재단이라는 복지재단이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이 생겼습니다. 이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CJ는 문화를 비즈니스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CJ 문화재단 하면 다들 사실은 좀 색안견도 끼고 보고 늘 하던 일일 테니까 혹은 전문 분야니까 하고 했겠지만 처음 태동 자체는 실제로 CJ 엔터테인먼트라는 작은 계열사 하나 정도만 있을 때라서 진정성 있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때 그 그룹의 오노께서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뜻이 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도 분명히 우리가 키워야 되는 곳이다. 선대회장님께서 문화보고를 늘 외치셨던 선대회장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회사의 어떤 경영 철학에 담겨 있었고 그 활동들이 보편화되면서 좀 더 확대해보자 해서 문화재단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기업 내에서 문화지원 활동을 했을 때와 기업 문화재단으로 발전했을 때의 사업의 영역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기업 내에서 문화지원 활동을 할 때는 사실은 1차적인 수혜 대상자가 우리 그룹사, 계열사의 주변이거나 혹은 또 임직원이 포함될 수 있고 또 그 외의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문화 비즈니스를 영위했기 때문에 그 문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기초문화 부분은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통해서 대답은 하지만 전혀 별개의 사업을 하지 않고 기업과 연관된 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문화지원 활동의 모습이었다는 것 같고요. 거기에도 당연히 지금 우리가 차례로 말하고 있는 기업과 예술의 협력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기부금이 조성이 되고 재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미에 사실은 조금 화두를 가지고 서로 토론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조금 뒤로 미루겠지만 기업의 문화재단으로 확대 발전이 되면서 사업의 형태가 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재단이라고 하면 아무리 해도 기업의 명칭이 들어가 있지만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불득정 다수를 위해서 공익적인 문화사업을 해야 되는 게 재단의 업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재단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원하는 대로만 문화지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보편적인 의견을 나누고 실제로 문화지원 업무에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를 많은 검토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CJ문화지원 활동에서 CJ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사업 활동할 때 장점은 사업의 영향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또 일도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구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특정한 어떤 장르나 특정한 어떤 문화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견이 필요했고 또 많은 합의가 필요했던 그런 어떤 수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종합해서 CJ의 어떤 역할은 사회공헌적인 역할도 분명히 있었고요. 추후에는 마케팅적인 역할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단이 발전을 하면서 엔터테인먼트는 영화를 만드는 곳이었으니까 영화의 창작자, 기초 창작자, 작가라든가 연출가 이런 걸 키우는 작업들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엠넷이라든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대중음악 예술가들을 키워냈는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도록 여기 잠깐 적어놨는데요. 어떤 CJ 아지트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신인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해왔어요.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사실은 CJ 미디어 쪽에서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이 막 런칭을 하고 잘 됐을 때 저희 재단 직원들끼리 그런 저희들끼리만의 저희들끼리만의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었던 CJ 영페스파이 발전을 해서 이렇게 됐을 거야. 오디션 프로그램 우리가 만들었어. 이런 얘기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순수 예술이 아닌 대중음악이어도 대중음악의 또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 그게 또 문화재단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영화 또 대중음악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돕는 작업들을 충분히 해왔던 것 같고요. 지금 CJ 문화재단은 또 그런 역할들을 나눠서 뮤지컬도 중요 사업 중에 하나라서 뮤지컬 쇼케이스라는 프로그램을 또 재단 차원에서 충분한 투자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발견된 작품들이 지금 꽤 유명해진 작품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함부로 또 말씀드리면 또 저작권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테지만 실제로 CJ 문화재단의 어떤 그런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된 작품들도 있었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마켄팅과 연관된 기업과 예술의 협력 관계일 수 있었고요. 경영일반은 뭐가 있었냐면 재단이 만들기 전에 순서가 좀 앞뒤로 시대적 순서는 좀 달라지지만 경영일반 부분 저희가 기업에서 문화지원을 할 때 이거에 대한 어떤 메세나 협회에 가면 늘 기업인들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효과성 측정 우리가 기업이 문화지원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우리 기업에 있는 거야 라는 건 항상 바뀌는 그 리더의 질문이시거든요. 이걸 한번 답해보자 해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CJ에서 했던 문화지원 활동이 예술단체 후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단체 후원 사업에 혜택을 받던 임직원들의 설문조사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임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회사에 대한 로얄티 직업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그 문화예술 후원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던 어떻게 보면 공연을 보게 됐던 우리 임직원들이었겠죠. 그분들의 로얄티가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훨씬 높았던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건 100% 저희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그 해에 임직원들의 이직률을 또 우리가 데이터화 했었는데 이직률 역시 또 지난 5년보다 훨씬 감소한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 그건 문화지원 활동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역시도 그거의 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1재당이라는 기업에서 CJ그룹이라는 기업명을 바꿀 때 그런 기업 이미지 홍보가 어떻게 보면 저희의 지상과제였는데 한 부분은 분명히 했다. 문화지원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아 저희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CJ라는 기업은 문화지원 또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기업적 역할로서는 사회공원 마케팅 또 경영일반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해왔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금호아시아나입니다. 지금은 많이 축소가 돼서 기업이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제가 금호로 옮기게 된 과정 속에는 금호가 가장 활성화될 때 엄청 커졌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양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했을 때인데 근데 금호는 또 반대로 이미 옛날부터 금호 문화재단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합류하기도 전부터 90년대, 80년대 제가 그때 정확히 공부를 안 해왔지만 이미 금호 문화재단 하면 클래식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문화재단입니다. 지금 화면이나 사진 보시는 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저 위에 어린이 사진이 있죠. 남자 어린이. 이 친구가 조성진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애기 때부터 사실은 금호 문화재단에서는 후원을 해왔어요. 가치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금호가 아시아나라는 항공사를 인수하기도 전이기 때문에 B2C 기업이라고 확장되지도 않을 그냥 평범한 조금 열심히 하는 기업일 뿐이었지만 그때 박성용 회장님께서 클래식이라는 예술은 우리가 가꾸고 아껴야 된다라는 철학이 있으셨고요. 한 15년, 10여 년을 정말 이런 어린 연주자들을 발굴하는 데 힘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발굴이 되면 이 친구가 대학을 가거나 성장을 해서 유학을 갈 때까지 끝없이 후원해주는 단발성이 아니라 그런 사례를 통해서 발견된 연주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클래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보셨던 조그만 어린이 조성진을 부르태서 그 밑에 보이시면 2004년, 2005년, 2006년 발굴된 손녀름 또 지금은 세상을 떠난 권혁주 또 김선우 이런 아티스트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막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문화 지원 사례 중에 클래식이라는 장르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그래서 어떤 기업도 지금은 클래식 장르를 메인으로 후원하는 기업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호라는 브랜드가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띄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회공헌이란 말도 나오기 전부터 이미 기업의 역할로서 해왔던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케팅적인 역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금호와 합류했을 때는 기업이 제일 왕성할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사회적 책임과 또 하나 마케팅적으로도 문화적 가치를 잘 알고 있는 기업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와 활용된 기업 가치를 높여보자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B2C 기업이 확장이 되면서 아시아나라는 항공사가 생기면서 기업이 아주 중요해졌고요. 또 하나는 금호 건설에서 만든 아파트 브랜드들이 있었어요. 그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그 대치동 사거리에 저렇게 되게 희한하게 생긴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을 복합문화공간 크링이라고 명명해서 이 안에서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또 해외 독립영화도 보여주는 어떤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했습니다. 이 공간이 한 5년 정도가 운영이 됐는데요. 그 5년 동안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들 해외 브랜드들 샤넬이라든가 루이비통 이런 어떤 아시아 런칭 행사를 최초로 다 여기서 하고 BMW라든가 벤틀리라든가 이런 고급차들의 신차 발표회도 다 여기서 하고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역시도 기업이 대단했던 거는 금호라는 브랜드는 이 공간에서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기업의 역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멋진 말이지만 어떤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브랜드보다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더 높이고 그거에 상응하는 결과치를 같이 공유해보자 라는 철학을 갖고 크링은 크링으로서 독립적 역할을 해왔고 그 크링의 운영자가 금호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 그 많은 문화예술계나 문화예술가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례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금호아시아나가 문화예술을 지원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금호아시아나도 기업으로 보면 사회공헌이나 마케팅적인 역할로서 잘 활용하고 또 잘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금호하면 좀 아쉽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좋은 예술가들을 발굴해 주셨던 이전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아무래도 기업 모노께서 돌아가시니까 많은 조문객들이 오시겠지만 유일하게 기업 모노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 인사가 정말 3일 내내 끊임없이 오셨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아쉬움에 문화예술계를 정말 이렇게 살찌워주신 것에 대한 아쉬움에 기업 모노의 조문식에 문화예술계 인사가 정말 많이 왔다라는 그런 기억이 또 납니다. 세 번째는 저희 회사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회사의 사례입니다. GS 칼텍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유회사입니다. 그런데 정유회사는 말 그대로 B2B 기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니까 B2C 기업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 기업의 매출의 80% 이상은 다 해외 매출이고요. 국내에서 팔린 주유소에서 팔리는 이 기름은 20%도 채 되지 않아서 기업 이미지가 크게 영향을 받는 기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럼 GS 칼텍스는 열심히 문화지원을 했을까라고 고민해 보면 제가 제일 크게 그려놓은 지역사회라는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아까 말미에 우리 김재중 연구원님께서 지역문화재단, 지역기초지자체 이런 말씀 많이 주셨잖아요. 저는 몸소 지금 겪고 있습니다. 실제 GS 칼텍스는 여수의 생산기지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4위에 해당하는 큰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바로 여수입니다. 여수라는 지역의 생산본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 사회공화 활동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제1차 목표가 지역사회를 돕는 활동이 뭐가 있을지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GS 칼텍스의 진정성은 뭐였냐면 바로 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고 정말 2006년에 선언을 했어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매년 100억씩 10년간 1천억을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더니 지역사회에서 이제 정말 환영 반 반대 반 아 너네 또 쇼잉 하는 거 아니냐 못 믿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다가 저희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2007년부터 시민사회와 또 여수시청 관과 또 민관이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1년 넘도록 2년 가까이 여수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사실 그 지점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술경영학회에서도 기업의 어떤 민간 후원의 좋은 사례로 봤을 때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정말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후원해 주는 것, 만들어 주는 것 제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꽤 많은 기업들이 혹은 꽤 많은 곳에서는 일단 도네이션 한 사람이 후원자가 만들어 놓고 알아서 쓰세요. 난 이런 거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비리비지 했거든요. 또 그게 또 성과가 높지도 못했고 그런데 저희는 정말로 2년 가까이 그런 시민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처음에 그래서 130개, 150개가 나왔었대요. 원하는 것들이. 추리고 추리고 추리는데 한 2년이 걸렸고 결국에 마지막에 추려진 게 학교, 병원, 체육관, 문화시설 이런 걸로 확 나눠지다가 그 결정을 해야 될 시기에 2002 세계 엑스포가 여수에 개최되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변변한 문화시설 하나 없는 곳으로서는 부끄럽다. 문화시설로 우리 다 만들어 봅시다 해서 탄생하게 된 게 GS 칼텍스 예울마루라는 복합문화시설입니다. 이곳은 공연장이고요. 또 전시관도 갖고 있고요. 이 공연장을 통해서 벌써 10년이 운영이 됐습니다. 서두에는 어떤 그런 진정성이 있었다면 운영하는 10년 동안 또 어떤 진정성이 있었냐면 몇몇 기업들은 시설을 만들고 지자체에 기부 체납을 하고 운영은 지자체에 맡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운영의 효율성, 기업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이 표현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는 몇몇 문화시설들은 기업의 이름이 남아 있거나 기업의 이름은 빠져 있지만 기업이 기부채난화한 시설로서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올해가 10주년이었거든요. 10년째 계속 GS 칼텍스 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외부 사람이 아니라 GS 칼텍스 재단의 직원이고요. 저희 소속된 모든 직원들이 회사의 직원들로서 그런 어떤 진정성을 갖고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사실은 지역사회로, 지역 기초지자체, 지역으로의 문화지원, 문화활동 혹은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공연, 뮤지컬 이런 것들이 지역에 투어 도는 게 되게 활성화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코로나가 19년도에 왔다면 한 17년, 18년부터는 어떤 공연이든 어떤 문화든 어떤 문화행사든 지역을 배제하고는 규모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게 어떤 사례가 있냐면 한 20년 전쯤에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한국에 오면 잠깐 거쳐가는 곳이었어요. 서울예술전당 내지는 뭐 그게 다죠. 세종문화회관 정도 하고 다시 일본을 가면 일본은 최소 10군데에서 20군데 지방투어 공연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사가 돼야지만 그런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아시아까지 오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잘 오기 싫어했었는데 그게 우리가 20년 전에는 정말 남나라 얘기였고 너무너무 부러운 얘기였는데 우리도 이제 15년, 16년 이때부터는 우리의 작품들이 지방투어를 돌기 시작했어요. 그 시장성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이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너무너무 갈급했던 거예요. 필요했는데 없어서 못 봤던 거고 심지어 서울까지 와서 볼 정도로 그런 것들이 이제 불과 길어야 한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 6년, 이 정도. 아까 너무 반갑게 우리 연구원님께서 지방의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어떤 주제로 후반부에 말씀 주시는 게 너무 반가웠는데 제가 지금 여수에 있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느껴지는 모습들이 그랬던 것 같고요. 또 기업의 어떤 사회공원 활동에 지역사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은 생산기지가 하는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세금으로서는 큰 도움을 드리지만 주변 환경이라든가 어떤 시설로서의 어떤 역할은 또 부정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본인 회사에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한 기업이 예술과의 협력을 맺을 때 중요한 고려 요인이 아닐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설 조성 부분 한 가지만 곁에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삼성이나 LG라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리운미술관, LG화센터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우리가 돈 많으니까 당연히 했겠지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게 이 기업들도 정말 진정성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왜? 리운미술관의 연간 운영비가 몇백억이 듭니다. LG화센터 역시 몇백억이 드는데 기업에서 아직도 직접 합니다. 지자체에 줬거나 서울시에 기부 체납한 게 아니라 그 비용이 들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의 리운미술관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작품들만 보여주자. 유럽에 가야지만 볼 수는 꼭 보여줘야 돼. 이런 큰 뜻을 갖고 있고요. LG화센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공연들 한번 갖고 와봐. 관객이 안 들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우리 실무자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하셔서 늘 매진이 돼요. 정말 지금 실시간으로 유럽에서 하고 있는 공연이 와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술의 가치를 정말 평가하려고 한 게 아니라 후원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기업의 오너들의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걸 참 제가 정말 속해 있는 기업도 아니고 저는 아무 상관없는 기업인데 늘 칭찬을 해주는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저는 이 포럼에 꼭 와서 이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20년 전에 처음 이 기업 메세나 활동을 할 때 그때 메세나 협회도 사실은 활성화되기 직전이어서 대다수가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오너분들의 모임이셨어요. 메세나 협회 자체가. 그래서 정경련이라는 건 잘 아시죠. 정경련 회장님이 메세나 협회장을 겸직하시고 정경련 회원사와 이사님들이 메세나의 이사님도 겸직하시고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취미처럼. 그때는 조금 색안경도 있었고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제가 요새 다시 한번 환기를 해보니까 이미 그분들은 이 20년 후 지금의 이런 활성화된 메세나 활동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만큼 취향도 높으셨던 거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아, 오너의 개인적 취향이야. 아, 오너가 좋아야 할 수 있어.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정말 이건 사회적 가치로 우리가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 그분들이 아니면 몰랐던 작품일 수 있다. 그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예술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엘지아트 센터에 연간 200억씩 20년째 낼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월급쟁이 CEO께서 교정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마이너스 200억인데. 이런 것들이 오너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사회적, 우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조금은 생환경을 끼고 거리감 있게 보지 않고 있나 이런 의식 전환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 기업 문화재단의 역할. 아까 CJ 얘기하면서 문화재단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장점을 말씀드렸지만 단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기업에 속해 있다 보니까 어떤 기업의 운영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과제는 효율성이거든요. 이거 쓴 만큼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어?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아? 문화재단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기업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의 기업 문화재단은 뭘 하고 있냐면 직접 사업을 다 해요. 우리가 하니까 잘하지. 우리가 이런 성과를 냈어. 우리가 이런 실적을 냈어. 그거는 사실은 민간단체나 더 뜻깊은 문화재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기업의 재단의 역할은 아주 그냥 단편적인 예입니다. 우리 빌게이츠 밀란다 재단이 하는 것은 인류의 거시적인 앞으로 향후 50년 안에 우리가 전염병을 없애겠다라는 큰 뜻을 갖고 계속 뭔가 연구개발을 하잖아요. 기업재단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문화재단이라면 정말 우리 문화예술계가 10년, 20년을 고민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발견해내고 우리는 재단이니까 당장 어떤 성과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고민하는 재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재원은 당연히 기업재단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보고 싶었고요. 세 번째로는 아직도 우리는 어떤 존경받는 기업이라는 표현을 되게 좀 어색해해요. 돈 잘 버는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쟤네는 정말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서 많이 받았어? 쟤네는 왜 이렇게 세금을 안 내? 뭔가 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칭찬하는 문화가 좀 인색합니다. 그건 과거부터 그래 왔죠. 우리가 양반, 노비 이런 조선시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무조건 칭찬해 주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신 여름에 오토리아 짤스부르크 페스티벌 가면 기업이 있습니다. 후원 기업이 한 네 군데가 딱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이들이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짤스부르크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너네 기업은 해도 돼? 와. 너네 기업은 이미지가 안 좋아. 너네는 후원할 수 없어. 빠져.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게 지금 벌써 5년째 하고 있는 게 자동차는 아우디, 시계는 롤렉스, 전자제품은 지멘스. 이 기업들은 여기에 선정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일반 시민들도 저 기업은 되게 인정받는구나. 쟤네가 어떻게 짤스부르 페스티벌의 후원사가 됐지? 이런 어떤 모습을 띄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대기업들이 돈이 많아서 무조건 후원해 줄 수 있잖아. 심지어는 너네는 당연히 후원해 줘야 돼. 라고까지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듬어지고 발전해서 이런 걸 후원할 때 존경받는 기업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게 확산이 되면 아마 기업들도 이제 서로 더 어떤 걸 우리가 후원해야 될까? 뭘 후원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또 다른 숙제가 생기겠죠. 정말 진정성 있고 전문성 있는 예술단체는 어디일까? 실제로 진정성 있게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런 고민을 서로 하겠죠. 이런 어떤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문화예술 후원 매개자 양성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 모임 때 또 알게 됐고 또 오늘 이 자리를 오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후원 매개자 양성 사업을 아까도 얼핏 잠깐 또 연구원님도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 고민을 해봅니다. 뭐냐면 이 후원 매개자가 예술단체에 속할 이유만 있을 건 아니다. 예술인들이 후원을 잘 받기 위해서 이런 매개자 활동을 열심히 해야 돼. 이건 좀 이제 시작 단계였다면 이제는 기업 내에 이런 임직원을 우리가 활용하면 어떨까? 활용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이제 해볼 때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최근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기업이 IT 기업, 특히 게임 개발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거기에 실제 정직원이 상담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바리사도 있어요. 요리사도 있고 정직원이. 왜냐하면 목표는 하나예요. 우리가 게임을 잘 만들면 돼.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들 딴 데 가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소외사 내에서 열심히 해. 대신 최고의 요리사 데리고 올게. 최고의 물리치료사 올게. 그분들이 게임 개발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해주는 거예요. 상담사들은 워낙 일에 치이다 보니까 직원들을 상담해 주고. 물리치료사 워낙 아시겠죠? 설명 안 해도. 그렇다면 문화예술이 기업에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서로 공유하게 되고 알게 된다면 우리 기업에 맞는 문화예술은 뭘까를 고민해 주고 그런 것을 후원하도록 유도해 준 사람은 우리 기업 내부에 꼭 있어야겠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물론 제가 너무 허황되고 장황한 얘기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이 또 그런 역할도 해야 되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 조금 넓은 얘기 한번 드려보면 지난 정권의 어떤 국회의원이 교육학 박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때만 해도 기업의 인사팀에는 교육전공자 사범대에 나온 친구 한 명도 없을 때예요. 그분의 역할이 그거였어요. 왜 우리 교육대에 나온 애들은 기업을 안 씁니까? 당신네 인사팀에서 교육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교육대에 나온 친구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공학과라는 데도 있어서 기업이 원하는 시스템을 교육적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국회의원들이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엄청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셨대요. 그 이후로 정말로 지금 대기업의 인사담당자 중에는 교육공학을 전공했거나 교대를 나왔거나 사범대를 나온 임직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걸 예를 들어서 저도 우리 지금 음대나 미대나 예술대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은데 이들의 장점을 기업에서도 분명히 활용할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후원 매개자와 매칭이 잘 될 수 있는데 그들이 그럼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건 이제 선배들이 만들어야 될 역할인 거죠.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되게 필요했는데 문화예술 전공자라면 더 전문가일 수 있겠구나. 그들이 기업에 들어오면 우리 기업 활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 그게 이제 남아있는 우리 선배들의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봅니다. 제가 너무 장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그동안의 기억들도 좀 섞어봤고요. 또 지금 현장에서 걷고 있는 내용도 좀 섞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이나 응답은 이따 끝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첫 번째 발제에서는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들이 예술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재원을 어떻게 다각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좀 총론적인 발제를 해주셨다면 지금 두 번째 한상범 발제위원께서는 실제로 본인께서 경험을 하셨던 그런 기업에서의 어떤 현장 전문가로서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문화 후원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발제를 잘 들었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네 분의 토론자께서 각각 약 10분 이내로 가능하면 네 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평도 좋습니다.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후원센터장 임주연입니다. 두 분 발제자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후원은 매우 취약합니다.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도 하고요. 앞에도 언급됐듯이 21년도 통계청 사회조사의 기부의향 조사에서 사회복지 재난지원의 분야가 거의 70%를 차지했고 문화예술 스포츠는 2% 미만을 차지했습니다. 기업 기부는 상대적으로 개인 기부보다는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 메세네협회 조사 결과에서 유추한 법인의 문화예술 분야 기부금 비중은 약 4.14%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중에 상당 부분은 조금 전 한상범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인에서 만든 문화재단의 출연금 기부금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기업에서 자체 문화시설 지원하는 비중이 다른 문화예술단체나 일반 문화예술단체에 기부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요. 혹은 기업 문화재단을 통한 기업 주도적인 문화예술 후원도 약 56%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973년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시부터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고 조건부 기부금도 수령을 해서 문화예술단체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3년도부터니까 정말 오래됐는데요. 많다면 많고 적다 적게 보면 또 적은 금액이기도 한데 약 4,070억 원 정도의 금액이 저희 그동안 예술위원회를 거쳐간 그중에서는 조건부 기부금이 물론 태반이지만 조건부 기부금, 순수 기부금이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조건부 기부금을 그 정도 이제까지 모집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건부 기부금도 그 동일 법에 따라서 수령을 해서 문화예술단체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예술나무 캠페인을 비롯해서 문화예술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업과 개인의 문화예술 기부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조건부 기부금 수납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의 정기 후원 CMS라고 하죠. 정기 후원 지원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사업을 하고 있고 앞에 언급됐던 후원 매개인력 양성 사업을 3년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및 매개단체 인증 사업들을 문화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아직 미약한 문화예술 후원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예술지원 매칭 펀드 사업이나 문화로 인사합시다 같은 사업들을 메세나 협회와 협력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좀 되돌아보면 특히 2012년은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해서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한 해입니다. 예술나무 운동이 시작되었고요. 이후 크라우드 펀딩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이 확대되고 문화로 인사합시다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법이 제정이 되면서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과 매개기관 인증 제도가 신설이 되었고 현재 61개의 단체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2020년 후원 매개 인력 양성 사업이 또 시작되면서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후원 매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많은 수료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올해는 예술나무 운동이 시작된 지 10년이 된 해입니다. 그간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부자들에게 사회복지 교육 같은 영역에 비해서 문화예술은 후원 필요 영역으로 인식되는 것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예술단체들에게도 기업의 기부 유치는 할 수 있는 단체나 하는 것 아니면 이렇게 친한 사람들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있고 오히려 공공재원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여겨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 방법이 아직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나오는데요. 컨택 방법이나 제안서 쓰는 방법, 후원하고 협찬의 구분, 기부의 차이 같은 것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후원 기업의 요구에 너무 들어가서 일종의 용역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기업의 기부는 받을 게 못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공공 영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나무 운동 10년에 맞아서 저희가 해야 할 역할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발제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도 무척 공감을 하고 저희가 2023년부터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것 아니면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을 좀 더 강화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일단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3년부터 새롭게 예술나무 운동 2.0을 시작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시작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저희 슬로건이 세상을 바꾸는 예술인데요. 그 슬로건 하에서 예술단체의 사회적 역할을 조명하고 예술가의 기부 사례를 알리면서 예술 후원에 대한 국민 일반의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캠페인 테마를 잡았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기부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해서 수액 정기 후원 지속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수액 정기 후원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테마 설정을 통한 일시 후원 모금이나 후원 인증 캠페인 등 가치 기부 프로그램을 좀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한 지난 10년 사이에 증가한 지역 메세나 협회와 지역 문화재단 그리고 기업 문화재단 등의 후원 매개 단체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심포지엄이라든가 만남의 장을 통해서 공동의 관심 의제를 공론화하고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자 합니다. 이 매개 단체들의 공통점이 다 약간은 소외된 부분이에요. 지역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후원 매개 역할을 하는 직원 많지 않고요. 평균 3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업 문화재단 역시 소위 돈을 벌어오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약간 또 다른 입장에 처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끼리의 만남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실제로 만나보면 매우 절박하고 서로 의사소통하고 그리고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그리고 선도적으로 기부해 주시는 기업과 개인기부자들은 또 저희가 가장 존중하고 감사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기부자들과 수혜자 그리고 문화예술계와의 유대를 공고하게 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재중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매개 분야가 요즘 저의 역할로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고 새롭게는 아니지만 부각이 되고 있고 좀 더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후원 활성화의 허브기관으로서 문화예술 분야 후원 매개 역량을 강화할 필요를 요즘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이나 아니면 매개단체 인증 제도를 활용해서 매개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고 또 매개인력 양성을 통해서 문화예술 단체와 그리고 매개단체 그리고 기업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재원 조성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정기 후원 운영이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관객들이 또한 후원단체의 팬이 되고 애착을 가지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예술을 통해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은 예술단체들에게도 그 탄탄한 존립 기반을 갖추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예술단체들이 지원하는 것도 예술위원회가 놓칠 수 없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건 많은데 이 중에서 뭔가 확실하게 성과가 나온 것은 아직 없고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나열한 업무 어떤 것 중에서도 또한 예술위원회 단독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후원자, 매개자, 예술계가 함께 노력을 할 때 더욱 풍성한 한국 문화예술의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연 센터장님의 말씀 있으셨는데요. 발치자들에 대한 질문보다는 우리 예술위원회의 역할, 그동안의 해온 역사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예술위원회 멤버로서 좀 반성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좀 이따 하시죠. 그러면 이영주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름다운 재단 연구사업팀에서 온 이영주라고 합니다. 오늘 문화예술 가치 확산과 또 민간 후원에 대한 이 토론회 제3회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준비를 하면서 임주연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예의에서 하는 활동들이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서 옆에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예술 가치 확산에 대해서 계속 애써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저의 짧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후원 활성화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저는 왜 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민간 후원 활성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저희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2001년도에 설립이 된 국내 기부문화연구조사 기관입니다. 건전한 기부문화를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또 모금과 배분을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조사하는 기관인데요. 그 다양한 연구사업 중에서도 저희가 기빙코리아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빙코리아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부지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벌써 22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임지원 센터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또 인연이 좀 있습니다. 2013년, 14년도에 기빙아트인덱스라는 종합지수를 발표를 했었고요. 이 종합지수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이 어떤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논의한 어떤 기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호원의 논의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는 우선 그 필요성, 왜 문화예술지원이 필요한지 이 문화예술지원이 얼마나 열악한 상태인지 우선 데이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서 기빙코리아 관련된 결과를 함께 말씀드리면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분의 발제자분들께서 또 임지원 센터장님께서도 이 분야의 후원이 되게 부족하다, 열악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데이터를 통해서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빙코리아 기부인덱스에서 2021년도에 개인기부를 했다라고 말씀하신 1529명한테 어디에 기부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까 말씀 중에서도 잠깐 나왔는데요. 사회복지 자선 분야가 80.4%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중복음담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구호 분야 31%, NGO 분야가 25.6%, 그 밖의 환경 분야, 동물보호 분야, 의료 분야, 지역사회 발전 분야, 교육 분야으로 쭉 순위가 이어가다가 문화예술 분야가 6.1%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2001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빙코리아 조사를 시작을 했었고 그 흐름을 좀 살펴봤을 때도 지역사회, 교육, 시민단체, 해외구호, 의료, 문화예술은 여전히 가장 낮은 기부처로 드러났고요. 2009년도 이후부터 최하위 기부처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에 김재중 발제자님께서도 발표를 하셨는데 사회조사에서도 향후 기부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가 최하위로 나타난 것처럼 이러한 트렌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기부에 있어서도 쏠림 현상이 여전히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그 아트기빙 인덱스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문화예술 분야 안에서 그 기부금이나 자원봉사 활동의 사용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사했는데요. 문화예술 분야 안에서도 또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기부 분야에 있어 문화예술 행사 기부가 38%, 문화예술 공간이 21%, 문화예술 공연 단체가 19%, 예술가나 개인에 대한 지원은 1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 인프라 마련이 좀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요. 기부하는 장르에 있어서도 공연예술이 47%, 시각예술이 19%, 문화예술이나 교육은 10% 이내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전체 기부에 대한 분야에 있어서도 쏠림이 있고 또 문화예술 지원의 기부에 있어서도 또 쏠림 현상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해결돼야 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 방안,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지원 방안에 대해서 또 공공, 민간, 정말 다양한 협의체에서 끊임없이 이제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필요성 그리고 또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한 어떤 기반, 기초 자료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호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첫 번째로 그래도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문화예술 지원 자체가 되게 열악한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근간이 될 수도 있고 또 해결 방안을 지금 막 논의를 해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민간 지원 자체는 되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아까 발제자분들과 또 생초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예를 들어서 예술 활동이라든가 예술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예술인에 대한 생계 지원, 사대보험 여전히 해결되어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셨던 정부와 예술단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조금의 제공자와 수혜자가 아니라 예술의 가치와 후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지금 말씀드린 그 현실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결국은 민간 기부 참여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문화예술계의 재원 구조를 봤을 때 민간 자원 자체를 기관에서 확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김재중 연구원님께서도 문화재단의 인프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의 민간 재원을 확대하자라는 의견 저는 되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민간의 복지 나눔 분야도 개별 조직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가 저희 같은 아름다운 재단과 같이 규모가 있는 중간 조직이 필요한 것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좀 고려해 볼 만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양한 이슈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부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려하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20년간 기부 트렌드를 봤을 때 이제는 기부 동기라는 게 동정심에서 사실 사회적 책임감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 행위 자체가 사회적 책임감으로 변화 안 해서 기부자 스스로가 본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기관 또 기부자 욕구를 좀 파악하고 모금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김재중 연구원님께서 지역문화 활성화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람객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의제도 발굴하고 커뮤니티를 좀 활성화해서 관람객을 결국은 기부자로 연결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결국 기부자한테 참여할 기회를 발굴하는 게 동시에 기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영역의 개인기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그 개인기부자 스스로가 문화예술의 어떤 향유자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좀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기부자 유입을 위해서 다양한 기부 방식 발굴을 좀 시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공연장에서 카드 결제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부 형식의 다양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반 여건이 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기빈코리아 조사에서도 봤을 때 전통형에서 이제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참여형으로 변환이 되어가고 있고요. 온라인 기반이라든가 블록체인 또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기부 방식 등이 지금 다양하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그리고 NFT를 통해서 다시 일정 수익금을 기부로 하는 방식 등도 지금 현재 기부 시장에서 조금 조금씩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채널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하고 민간기관도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 민간기관이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상화폐를 기부받기 위해서는 결국 또 기업의 협업이라든가 그런 기부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게 정부의 법제도도 함께 좀 마련을 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공연을 한 번도 안 봤다. 이건 저는 솔직히 같은 맥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후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공이나 민간의 인식 개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예술나무 운동이 정말 2.0이 잘 활발하게 또 사업이 펼쳐질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하고 이러한 인식이 조금 변화하면서 결국은 지원이나 인프라 마련까지도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의견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자는 사실은 시간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남은 시간이 30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션도 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엄수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지금 두 분의 토론자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관에 소개를 할지 논평과 함께 발제자들에 대한 질문도 같이 해주시면 조금 시간을 전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지 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민지입니다. 저는 약 한 20년 정도 기업과 문화일수 후원 매개단체 그리고 컨설팅 사이에서 조직 생활을 했는데요. 저의 다양한 조직에서 경험을 했지만 저의 정체성을 좀 관통해 보면 아마 후원 매개자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문화일수위원회와 함께 문화일수 후원 매개자 확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이런 경험과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내용을 토대로 오늘 그 발제자님 두 분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에 충분히 깊이 공감하고 그중에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중 박사님께서 코로나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경기 불안과 그리고 고물가 그리고 고용 불안에 대해서 예술계의 그런 피해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여서 그 예술계에도 이런 출구 전략으로 새로운 파트너십 아젠드에 대한 전환점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기후변화와 불균형 다양성 등의 전 지구적인 도전까지의 각 영역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계에서도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복력이랄지 연결성이랄지 웨일빙 그리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삶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 등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문화예술의 가치와 강점을 이러한 그 지구 도전적인 가지에 같이 힘을 모을 이러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그런 행복지수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지수에 대한 요인들을 그 삶의 지수의 그런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주택이나 교육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그런 사회적 관계라든가 정신적 건강, 웰빙 그리고 삶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는 이러한 지점에서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그런 역할과 앞으로의 그런 기대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재중 박사님께서 공연예술 시장의 위축과 회복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화예술 후원, 민간 후원의 환경 변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씀해주셨다시피 피해가 역시 막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최근에는 회복세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기업 사회공원과 CSR의 그런 의사결정 요인과 아젠다가 굉장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따라서 지원 분야라든가 비중은 다소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문화예술계의 이런 기업의 후원이라든가 기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냥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까 한상범, 앞서 한상범 측에서 말씀 주셨던 기업재단은 저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재단의 경우에는 그런 문화예술계 지원금의 50% 이상을 상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등의 외부 요인에 비해서 안정적인 기본 출연 재산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는 적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공예 목적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이런 출연금에 따라서 비례하지 않고 그런 사업비가 또 커질 수도 있고요. 지속성도 굉장히 높은 것이 또 굉장히 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체의 관광부 외에 타 부처 소간의 기업재단 중에서는 설립자의 철학과 목적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또 문화예술 지원 규모가 큰 재단도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부터 상속세 및 증명세법을 중심으로 공익성을 강화를 촉진하는 세법이 개정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익법인 수익자산 의무 지출의 대상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 성실공익법인 신고제가 전환이 되고 또 요건이 추가됨에 따라서 출연 자산가의 사용 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운영소득의 고유 목적 사업의 비중도 상향됨에 따라서 기업의 문화재단의 지원 규모는 계속적으로 할 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실제 제가 얼마 전까지 근무하고 있었던 컨설팅사에서 컨설팅을 했던 기업의 공익재단들의 여러 가지 니즈를 살펴보면 이런 확대된 기금에 대한 활용처를 고민하는 재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상범 팀장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처럼 기업재단의 경우 아직까지는 직접 사업에 대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예술계에서도 이러한 파트너십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욱더 깊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예술계는 민간 재원의 연계를 또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다각화된 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술계와 예술단체가 가장 선호하고 있는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외에도 신앙관계사 말씀을 세부적으로 들지는 못하겠지만 문화복지 실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회의 내재에 대한 문제들을 문화예술을 매개로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 내 조직에 문화예술을 적용을 해서 조직이라든가 기업 임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기업의 브랜드나 제품에 문화예술을 결합해서 독창적인 그런 이미지를 부여하고 가치를 높이는 문화예술 콜라보레이션의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활성화하고 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문화예술이 다양한 가치로 매개를 해서 창출하고 확산하는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민간 재원 연계의 다각화를 통해서 확대하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앞서 김재중 박사님께서 지역문화재단 그리고 후원 매개단체 확대 그리고 예술단체 등의 매개 역할을 감당하는 조직들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지원 조직에 대한 매개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저는 한상범팀께서 말씀 주셨던 문화예술 후원 매개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부분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시장에 대한 성장을 이루는 핵심적인 성장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서 문화예술 후원 매개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현장 수요와 니즈에 적합한 그런 직무 역량이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원 매개자가 조금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직 체계라든가 지원 지지 기반들을 파악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하셨던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 공유 확산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와 함께 문화예술 후원 매개자에 대한 사회 정책적인 인식과 지지 기반과 인정 기반에 대한 마련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장기 지속한 업으로써 문화예술 후원자가 미래의 일자리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후원 매개자의 지원 상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후원 매개 확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문화예술 후원 매개자 그리고 매개 단체에 대한 확산 방안을 문화예술 뿐만이 아니고 타 분야의 활성화 정책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나 사회적 경제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의 사회적 기업가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육성하는 이런 생태계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참고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서 사회적 기업가의 맞춤형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이런 다양한 교육과정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 창업을 육성하는 트랙별 지원 다양한 창업 공간이랄지 자금 그리고 멘토링 교육 자원 연계 성장 지원 등의 다양한 트랙에 해당되는 이런 분야들도 같이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가의 권역별 육성 그리고 창업 지원 기관들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문화의 수 후원 매개자가 또 각 지역별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벤치마킹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의 발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원선 국장님께서 토론을 해 주실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지금 사실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원선 사무국장님 말씀이 끝나시고 나면 그분들의 그 의견이나 질문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발제자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원선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함께 오는 아이들의 유원선입니다. 문화예술과 복지가 결합된 민간호원 사례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하려고 하고요. 저는 특이하게 사회복지 법인에서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업을 10년 넘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기관에 몸을 담으면서 일은 사실 이제 문화예술 쪽 일을 10년 넘게 해오면서 좀 외부자적 시선에서 문화예술 사업을 보았을 때 들었던 생각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의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저희는 이제 사회복지 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업인 올키즈스트라입니다. 모든 아이들의 오케스트라라는 뜻이고요. 매년 5억에서 7억 정도의 규모의 사업으로 올해 12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현재 전국에 8개의 오케스트라가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의 재원은 초반에는 개인 고액 후원자분께서 거의 담당을 해주셨고 후반으로 가면서는 사회복지 쪽 공모사업이나 기업 후원들을 통해서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진은 이제 올해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공연을 올린 사진인데요. 저희가 이제 유명한 분들과의 협연을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좀 큰 무대를 경험하게 하면서 음악을 통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재혁 피아니스트 분께서 같이 아이들과 협연해 주시는 그런 공연을 한 사진을 담아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문화예술 쪽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가장 좀 답답하다 혹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이술의 가치를 설명하는 언어가 없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후원과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속해서 그런 기업 혹은 후원자를 설득해야 되는 자리에 있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음악을 왜 가르쳐야 되는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많은 음악가분들은 음악 자체가 목표다. 음악 자체가 목적이지 그거에 왜 왜를 물어보냐라고 보통은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거 자체로 설명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저희가 양쪽의 갭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초반부터 하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을 때 저희 이제 후원자분께서 이 사업의 효과를 굉장히 객관적인 수치로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외부 연구자분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는 이제 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사선생님들한테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음악을 접했을 때 어떤 부분이 변화하더냐라는 것을 계속 물어서 그게 뭐 자존감이 변화하는 건지 친구 관계가 좋아졌는지 배려가 좋아졌는지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변수를 계속 추출을 했고 그 변수를 한 5년 정도 꾸준하게 계속 비교평가를 했어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이제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 지역아동센터라는 사회복지시설을 다니는 동일한 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음악을 접했을 때와 접하지 않았을 때 정말 자존감이나 친구 관계 등이 좋아지는지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이제 사전조사를 했더니 지능의 변화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도 조사를 하면서 계속 수치들을 만들어냈고 그거를 이제 뭐 학회나 토론회 등에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좀 입증을 해야 되는 그 고비를 넘어서게 된 것 같고 그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 사업을 운영해 올 수 있었던 좀 숙제를 푼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처럼 이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전국에 여러 군대가 있었고 저희가 한참 운영할 때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그랬는데 보통 3년을 넘지 못하고 사업이 후원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그게 오케스트라 사업에서는 3년이 되면 이제 막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사실 후원자의 입장에서는 3년은 어떤 답을 받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주지 못할 때는 사실은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술의 가치를 확산을 한다고 할 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한 사람들의 질문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장 좀 많이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는 이제 재능 있는 금호처럼 재능 있는 예술인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음악을 접하고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음악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사업 목적이라고 사업 목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테크닉적으로 훌륭한 음악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자인 음악가 그리고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진 음악가들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초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저희가 이제 강사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을 만날 때 선생님 얘한테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악기를 연주하는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인성에 더 신경을 많이 써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 이제 선생님들 다 10년 넘게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나오셨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와서 이제 하는 얘기 자기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황당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클라리넷을 가르치러 왔더니 아 얘는 클라리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인성을 좀 잘 돌봐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온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오랫동안 10년 넘게 일을 해오시면서 본인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희도 이제 거의 사회복지사 음악가들이라고 부르는데 사회복지를 아이들의 개별에 따라서 개별화된 티칭도 하실 수 있고 아이들을 굉장히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음악가 선생님들이 되셨는데 그런 음악가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회참여적 음악가 네트워크라고 샘네트워크라고 부르는 네트워크를 저희 이제 취학기차 아동청소 오케스트라 하는 단위들이 처음에 이제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도 열심히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음악가들이 아까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문화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내년부터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음악가들에게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하고 또 사회에서는 굉장히 사회에 관심이 있는 음악가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확장 그리고 이런 인력을 양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문화예술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아마추어이자 사회복지단체로서 문화예술 사업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직도 문화예술은 너무나 전공생 중심의 재능 있는 예술인을 발굴하는 것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서 저희처럼 이제 취미로 혹은 복지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굉장히 좀 소외되거나 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예를 들면 저희가 물론 사회복지 사업이지만 음악에 대한 음악을 도구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음악적 성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큰 무대에서의 경험을 아이들한테 많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공연장 대관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가 신청하면 거의 심사에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예관 같은 곳은 정말 많이 트라이를 했는데 주변에서 다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연장들도 저희가 너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문화예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공모해도 사회복지 쪽 공모해도 많이 트라이를 하지만 문화예술 쪽 공모해도 많이 신청을 하는데 사실은 자격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사회복지 현장, 교육 현장의 문화예술 쪽 영역이 굉장히 넓고 굉장히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도 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거에 좀 문화예술 쪽이 좀 더 열리고 좀 더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발제는 저는 너무 잘 들었고 그거에 대한 특별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이제 활동을 하면서 했던 저의 소견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 댓글창에 지금 내용이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청자는 한 30, 그러니까 35분쯤 계시는데요. 아마도 우리 이 발제 내용이 토론이랄지 쟁점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는 다소 당위적인 그런 실제로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질문할 그런 내용이 없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토론자 중에서 아까 임센터장님이 질문 한 가지 할 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 주시겠습니까?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한상범 팀장님이 좀 더 잘 답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오늘 토론자분들 말씀에서도 그렇고 저도 올해 사업을 하면서 느꼈지만 문화예술 후원 분야에서 기부자로서의 기업가 개인 그리고 수혜자로서의 예술단체 예술가가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강조되지 않았지만 사실 큰 역할을 하고 있던 부분이 기업문화재단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업문화재단과 예술위원회 같은 기관들과의 앞으로의 협력 가능성이나 아니면 기업문화재단이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문화예술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수기관 인증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업이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는데요. 사실 그 기업은 소속 재단에 후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 재단에서 실제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예술위원회의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가 기업문화재단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올해 사업을 하면서 해봤습니다. 먼저 한상범 발제자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첫 번째 발제해 주신 김재중 발제위원께서도 논평 들으신 것들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범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찍어서 얘기하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문화재단의 특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 기업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재단에 후원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발제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기업재단들이 그 재단의 역할과 효율성을 위해서 직접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현실이 저는 되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반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시적인 측면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아까 마지막 발제해 주신 것처럼 3년 안에 성과를 보여주지만 후원이 이어진다 말씀하신 건 정말 그렇습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기적인 사업의 재단임에도 불구할 때가 많은데 오늘 지금 말씀을 주셔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술위가 오히려 그런 거시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해 주시면 기업재단들이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오랜 시간 5년 10년짜리 프로젝트를 같이 해봅시다. 이거에 변화된 측면은 뭐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기업은 본인 이름이 있는 기업재단에 후원하는 게 거의 100%일 수 있고요. 같은 문화재단이 있는데 또 다른 문화예술 후원을 한다. 지원을 하겠다. 이건 아마 기업 내에서 의사 설정받기 되게 어려운 구조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업의 재단에 투입되는 기부금을 가지고 그 재단과 문화예술위원회가 보다 큰 일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런 거시적인 프로젝트를 먼저 제시해 주시면 그것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김재중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받아 써서 메모한 것만 말씀드리면 잘되는 사례를 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좋은데 알리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후원 매개 기관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역문화재단마다 다 역량도 다르고 사람 수도 다르고 시설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다르고 한데 거기에 되고 똑같은 걸 하게 되면 조금 전에 한상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최고 CEO 의사결정권자의 경험 수준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게 어? 저기는 잘했는데? 우리는 왜 이게 안 돼? 저기 10명짜리 조직에서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예술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좋은 사례를 퍼뜨려서 우리는 공유 다 해서 끝이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명짜리, 10명짜리, 50명짜리, 200명짜리 조직이 할 수 있는 것을 사례를 모아서 단계별로 맞춰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 안에서 같이 경험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유원석 국장님 말씀하신 기부자 연화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앞으로 후원 매개 조직이든 후원 매개 전문가든 개인이든 잔채든 뭐가 중요하냐면 보통 펀드레이저들한테 많이 요구가 되는 게 특히나 문화예술계에서는 예술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몰라주지 하고는 예술계 그다음에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해 봐라고 하는 잠재 기부자나 기존 기부자의 중간에 있어서 결국에 기부하는 사람에서 어떤 시드머니 혹은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후원을 얻으려면 그네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술은 아름답고 좋은데 왜 그걸 몰라라고 얘기하면 저도 기부하지 않을까 싶어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청석에서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손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없으시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늘 토론이 잘 진행됐는데요.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한 세 가지 정도 공지사항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오늘 다루어진 이 내용들은 잘 정리하고 종합해서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내년 2023년 상반기 중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에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로 방송을 보시거나 또 들으신 분들 그 자료가 궁금하시면 2024년 상반기까지 우리 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좀 주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세션이 세 번째 세션인데요. 이 대토론회는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오늘 후속 네 번째 세션이 3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문화예술이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의 참여자들께 만족도 조사를 지금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아주 소소한 거지만 소정의 쿠폰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니까요. 만족도 조사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제가 아까 반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 예술의 가치가 확산되기 위해서 그리고 확산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기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 부분에는 기부를 저도 하고 있는데 예술 분야는 사실 저도 직접 실천을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발제자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 오늘 참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실제로 이 중계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